간다 한국? 아, 또 간다. 내가 안 해 줄 걸 잘못했네. 아, 또 간다. 아, 또 간다. 아, 또 간다. 아, 또 간다. 우리 하나씩 먹자. 나도 얘 페퍼민트. 난 페퍼민트. 페퍼민트? 스위콘? 그래, 그냥 스위콘 하나 더 달라고 그래. 아, 사실, 우리 하나 더 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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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야, 원래?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예쁘지? 응. 예쁘네. 응. 음. 맛있어. 웬IR. 응. 땡 krit. ihr. 얼마좀요? 1분 오십시오. 돈 받아줘? 니가 돈 챙겨. 잘 챙겨. 2층으로 가보자. 언니, 나무주에서 뱅기 타고 대략 6시간 반 정도 걸려서 싱가포르에 왔고 호텔에서 부지런히 짐을 풀고 옛날 35년 전에 자주 다니던 또 간 집을 찾아보려고 길을 나섰어. 여긴 아주 오래된 푸드센터인데 싱가포르를 그렇게 다니고 수백 번은 넘게 또 간 곳인데 카드를 안 받는 곳이 거의다라니 믿을 수가 없네 그려. 이곳에 살 때는 캐시로만 결제를 했고 잠시 이렇게 방문을 할 때는 찰리가 다 알아서 케어를 해줘서 그런지 어마야 그런 걸 몰랐었네 맙소사. 새삼스레 찰리한테 고맙네 고마워. 땡큐 찰리. 현금만 받는다는 생각을 아예 못해서 공항에서 많이 체인지를 안 했더니 음식은 물론 음료도 시킬 수가 없네 없어. 주머니에 있는 싱가포르 달러 몇 십 불 통통 털고 카드 받는 집을 찾아서 대충 먹어야겠어. 아쉽다. 나원, 언 여인이 시집은 지 3달 만에 새삼 알게 됐다더니 내 말이네 내 말. 나 내 말이 아니야. 아, 저, you know? This is the Thai view. This is a little bit of school. 싱가포르 버즈. You know? Interesting. Yeah, 10m. Come here. Yeah, and then, wow. So, you know? Yeah, and then, wow. This i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I don't know what this is. What else? I ordered the chicken, not from here but chicken wings and skewers. I'm trying to have it on cereal. Cereal. It's good, I'd say I want to eat. So, we're at the gece, and the egg for the kiss. We're not good. Good. We're at the dinner. What? … Yeah! There's a bunch of eats. 해먹는 걸 마시 사유 오... 치는게, 헬멧캐뿌 마시 사유 마시 사유, 이 시각은? 이 시각은? 이 시각은? 오... 오... 이 시각은? 네 오... 오... 아... 오... 너무 좋은데? 다음날 너무 좋네요 너무 너무 잘생겨서 너무 잘생겨서 너무 잘생겼어요 귀여운 친구 엄마가 영화를 보는데 너무 즐겁게 보는거야 내가? 어제 크레이지 매치 아이디션 영화를 보았는데 나랑 통화서 갔는데 통화서 갔는데 나도 영화 진짜 재밌게 본 나일도 봤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몰래 찍었거든 나 너무 즐겁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찍고 말이 안 나를 그렇게 찍었는데 이리 와 나 너무 귀엽다 루이지리치 아시아 한국말은 나오더라고 난 뭐 이만 영어로 봤는데 아니 말이 더빙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선 자막 보는 거보다 더빙 보는 게 더 더빙이 훨씬 좋아하잖아 그래서 본 거야 옛날에 봤는데 아 아 아 아니 아니 그니까 그 돌아가신 내 외할머니 내 엄마의 엄마 형제들이 지금도 그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웃어 아유 엄마는 이제 인내라고 이러면서 흉내내는 걸 내는데 엄마는 이렇게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누구 흉을 보고 막 자기들끼를 걸고 또는 배꼴 잡고 웃는 거야 저게 뭐가 웃기지 그래서 말투를 또 막 흉내를 내면서 또 알잖아 응 그러니까 그 흉내를 우리 엄마가 제일 잘 내는 거야 아 파인애플 오 진짜 그러네 여기는 뭐 파인애플 둘이아나 건물들을 그냥 그래 이번 여행은 그냥 먹는다 여행이라고 해 괜찮아 걔디 친구들 흉 필만 추정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언니 다음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면 싱가포르 공항 아침 시그니처 토스트 먹으러 키아 샌드위치가 유명하다 해서 챙겨서 먹었고 또 계란도 반숙이라기보다는 거의 생숙에 가까운 그냥 뜨거운 물에 한번 휘두른 듯한 계란을 깨서 식초로 간장을 부어서 훅훅 먹는 것도 재밌었고 근데 문제는 다 먹고도 배가 고파서 완탕 하나 더 시켰더니 케이가 나보다 더 배고팠나봐 지가 다 먹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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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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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